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춧가루 이렇게 물을 더 벗겼어요 해체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체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 마리가 되어 있죠 한 마리가 되어 있으면은 먼저 머리를 자른 순서부터 합니다 머리 그리고 몸통 뿌리 부분 이 세통으로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요 아가미가 있습니다 아가미에서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은 횟집에 가게 되면 아가미가 같이 딸기 들어와서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아가미를 잘라주는데 어떻게 잘라주냐 하면요 먼저 아가미를 벌리다 보면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위에 아가미가 되어 있고 아래에 아가미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따준다 이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따가지고 위에 걸 따줬습니다 그죠 이제는 아래 걸 한번 따줘 볼게요 아래 걸 따줍니다 따서 이렇게 벨을 가르고 자 봐요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아가미가 다 떨어졌죠 이게 아가미가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진 겁니다 떨어진 아가미를 잡고 낸손으로 싹 이렇게 당기면은 내장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내장 나오죠 내장이 다 나옵니다 이래서 깨끗하게 한꺼번에 떨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머리를 제거해야 돼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부분하고 몸통부분하고 뿌리부분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 세정부분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걸 도망가면 씻고 도망가면 씻어 딱해 그냥 그냥 자 볼게요 그리고 생선을 다룰 때는 생선을 다룰 때는 꼬리부분이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머리가 왼쪽으로 가게 합니다 그죠 자 이 지느름이 있죠 그죠 이 지느름이 가슴 지느름이 있습니다 여기를 아래로 넣고 칼을 밀 겁니다 밀고 반대방향 또 여기서 지느름을 넣고 앞으로 당길 겁니다 이렇게 해 볼게요 그러면은 머리만 싹 떨어집니다 자 방금 말했던 대로 앞으로 당기죠 그죠 자 이번에는 뒤로 한번 당겨 볼게요 자 뒤로 한번 밀어 볼게요 당기는 아니라 밀었죠 그죠 됐습니다 이러면은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되죠 그죠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힘 줄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두고 눌러면은 바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손쉽게 떨어지죠 그죠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은 이걸 놔두고 머리를 헤쳐야 되는데요 머리를 어떻게 자르냐 막 이렇게 쫓고 일어났는데 그럴 필요 없이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빨이 있어요 이빨 이빨이 있어요 중앙에 이빨이 있거든요 이빨 가운데 이빨을 칼 끝을 대고 이렇게 중심을 잡아줍니다 중심을 잡아준 다음에 톡톡톡 치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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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서 발판 이렇게 쪼개줍니다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게 뭡니까 가부도입니다 가부도 이게 기발박인들이 타고 전쟁을 할 때 쓰고 다니는 투구입니다 투구 투구같이 보여죠 그죠 맞죠 이것을 이제 뭐라고 그러는지 하면은 일본말로 가부도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가부도 가부도입니다 이것을 졸여있는 것을 가부도원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또 반으로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자르느냐 막 타득 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불른빼거든요 칼만 갖다 대면 그냥 떨어져요 간단히 떨어져요 우리가 살에 붙어있는 비늘은 칼로 긁는다든가 아니면 손쉽게 긁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늘이 잘 벗겨집니다 벗겨지는데 여기 머리에 붙어있는 비늘은 벗어지지 않아요 안 벗겨집니다 벗겨질 수 없어요 전혀 안 벗겨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따뜻한 물로 데친다는게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배가 없는데 뭐라고 그러죠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 이것을 몸통과 꼬리를 잘라야 되는데요 몸통 꼬리를 잘라야 됩니다 자 이점 해가지고 이 꼬리 부분이 납니다 꼬리 부분은 나중에 도미처럼 내야 되니까 그죠 꼬리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 꼬리를 V자 모양으로 한번 내볼게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V자 모양을 냅니다 그죠 내고 여기 X자로 해가지고 칼집을 넣을 겁니다 냈습니다 칼집을 넣습니다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고요 칼집을 넣어줍니다 V자 모양으로 넣고 V자 모양으로 넣어서 별다른 의미는 없고 나중에 좀 멋있게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뼈가 붙은 부분을 어떻게 하냐 뼈가 붙지 않는 부분 2분 자 이렇게 해서 반시 정도면 끝나겠지? 완전 더 10분이네 벌써 10분이니까 끓이는 거 있어 10분 안 걸리면 더 이상 걸리면 돼 이거 한 시간에 걸려 10분이 더 이상 걸려 10분이 더 이상 걸려 껍질은 위로 담아요 껍질은 위로 담아요 담아요 위로 올려주세요 살이 되게 맛있어 아침에서 야기 전에 밤하고 같이 맛있어 문제는 파란색이 있으면 색깔이 이쁜데 머리가 이렇게 보이는데 눈치가 나오고 꽃에서 세워야지 죽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초코 속소가 낯겄어 턱고버섯 맛있어 보이던데 대박 맛있어 맛있어 보이더라도 안 맛있어 맛있어 보이던데 안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이거 장난 아니야 이거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됐어 이야 진짜 고춧가루 수 institucion 14초 20초 그래서 불과 오키 illuminated 정리로